대화 2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에요. 매달 내는 세금과 보험료고요? 이건 기숙사 관리비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니카, 수고했어요. 이거 월급 명세서예요. 이번 달은 월급이 많은 편이네요. 모니카, 수고했어요. 이거 월급 명세서예요. 이번 달은 월급이 많은 편이네요. 모니카, 수고했어요. 이거 월급 명세서예요. 이번 달은 월급이 많은 편이네요. 그래요? 월급 명세서를 봐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월급 명세서를 봐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이건 한 달 동안 일한 기본급이고, 이건 34시간 연장 근무한 수당이에요. 잘 보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에요. 매달 내는 세금과 보험료고요? 이건 기숙사 관리비예요. 아, 이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에요. 매달 내는 세금과 보험료고요? 이건 기숙사 관리비예요. 아, 이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에요. 매달 내는 세금과 보험료고요? 이건 기숙사 관리비예요. 기숙사 관리비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